그 정체를 밝히고자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공주시.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에 이끌려 다가간 곳에서 발견한 한 남자. 봄비를 맞으며 방역복 차림에 박수까지 치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NBN 청균수저팀인데요. 아니 근데 좀 전에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애기들 운동시키고 있었어요. 애기들이요? 네. 한번 보시죠. 저게 저희들 애기들입니다. 박규철 씨가 가리킨 곳을 확인해 보니 날개짓을 하는 새무리가 눈에 띈다. 자세히 보니 빨간 부리에 검은 몸통까지. 대체 무엇일까? 황금알을 나는 기러기예요. 만성염증 예방하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기러기. 기러기는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라게 하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